2021년 9월 넷째 주 위즈뱅크 K차트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NCT 127과 에이티즈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 음원 점수 시청자 선호조 점수 방송 횟수 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NCT 127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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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하니? 이거 뜯어버리면 어떡해요 감사합니다 네,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소감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게 된